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위체질 채널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을 이기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로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적 요인 가족 중 고혈압 환자가 있는 경우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생활습관 흡연,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등은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환경적 요인 비만, 운동 부족, 대기오염 등은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혈압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마 고구마는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양파 양파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비트 비트는 질산염이 풍부하여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견과류 견과류는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 외에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더 건강해지는 습관 바로 건강이 채질 채널 구독입니다. 감사합니다.